심폐소생술 중 일반인을 위한 기본소생술 발견부터 심정지 확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전편입니다. 2020 미국심장협회 기본소생술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만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현장안전확인입니다. 현장안전확인하겠습니다. 현장안전합니다. 반응 또는 의식확인 반응 확인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반응 없습니다. 도움요청, 심장충격기 요청 이때는 두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파란색 옷 입으신 분 119 신고해주세요. 모자 쓰신 분 심장충격기 가져와주세요.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119로 전화한 후 스피커펀 또는 영상통화로 전환하여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호흡 확인 이때에 두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추 손상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경추 손상 가능성이 있다면 꽃만 벗기고 호흡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경추 손상 가능성이 없다면 호흡 벗기고 자체잡고 호흡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견부터 호흡 확인까지의 과정입니다. 호흡을 확인하면 우리가 해야 할 처치는 두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집니다. 호흡이 정상일 때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일 때 감사합니다. 천의 마시네였습니다. 호흡과 관련이 채워진 후 손상만 호흡이 없어졌어요. 호흡이 정상 ¿비가 없어서